안녕하십니까. 원펀멘사이타마 충전우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테로이드? 생각도 하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사양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누군가 저에게 100억을 주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라고 해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약물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순수 노력만을 이용해서 제 몸을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약물 생각할 시간에 운동을 어떻게 할지 식단은 어떻게 할지 그런 부분들부터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저보다 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젊음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젊음은 돈 주고도 못 살 엄청난 겁니다. 제 나이는 비밀이지만 저는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진짜 너무 좋겠어요. 하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간 과거가 될 테니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빡치게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상 없이요. 뜨끈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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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